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r. J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주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마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지만 집중하면 좋겠다. 나한테 부탁이야. 오늘 이야기하는 것 너무 중요해서 집중하고 좀 많이 배우면 좋겠다. 알았나? 오늘은 우리 climate, climate change 이야기 하는데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 우리 지구, earth, earth. 지구 영어로 earth, earth. 우리 earth 보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earth day, earth day, earth, earth culture class입니다. 아마 데일리도 좀 오래오래 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해서 제발 집중하세요. 알았나? 집중도 잘 할 수 있게 내 그 비디오 부분, 이 부분 없게 한다. 지금은 알았나? 알았나? 일단 우리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이야기 하는데, climate change. 여기는 우리 독해 책이지. 독해 책. 우리 지금은 Y-level. Y-level 좀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좀 설명할 거야. 알았나? 자, 일단 우리 여기 보자. 자,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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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무슨 이야기 한다? 방금 이야기 했지? climate change 이야기.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 그런데 그 클라이맨 뭐야? 기후, 기후 뭔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 그거는 그냥 날씨 이야기. 날씨.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지. 근데 클라이맨은 매일매일 변하는 것 말고 뭐 매년에, 5년에, 날씨 생각하면 똑같다. 기후, 클라이맨. 자, 우리는 어떤 문제 있다. problem. What's the problem? problem is global warming. 우리 지구 문제는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우리 지구는 계속 또 따뜻해지는 것. 따뜻해지는 것. 그럼 이 문제는 과학자 거의 다, 100%는 이 문제 있는 것 생각하지만, 어떤 어떤 사람은 뭐 이 문제 없다. 괜찮아, 괜찮아 생각한다. 그럼 우리 먼저 evidence 볼 거야. evidence, evidence. evidence, evidence은 증가, 증가. 우리 진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 evidence 있다. 무슨 evidence 있다. 증가, 무슨 증가 있어. 일단 temperature, temperature. 온도, 온도. 우리 맨날 날씨 이야기할 때 temperature 이야기하지. 우리 지구 평균, 평균 temperature, 평균 온도, 1도, 1도 올라갔다. It's gone up. 1%. 이거는 첫 번째 evidence이다. 우리 첫 번째 evidence, okay? It's gone up. 1%. 1% 올라갔다. 1% 올라가는 것 말고, 우리 과학자 생각은, It's hotter now than it's been in 12,000 years. 12,000 years, oh my god. 한 만년, 만년 안에 우리 지구 제일 따뜻해. 그 이야기이다. 제일 따뜻해. 자, 그럼 뭐 온도 말고, 우리는 뭐 문제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번째, 두 번째 중간은 glaciers. glaciers은 혹시 뭔지 모르면 그 아이스 하는 이야기. 아이스, 어떤 아이스, 엄청 산, 산, 어떤 산 크기 비슷한 아이스 있지. 그거는 glaciers이다. 그럼, 포로, 포로 있다. 사진 있다. 옛날, 옛날 사진 있다. 그럼 뭐 100년, 200년 전에 뭐 사진, 인간이 사진, 제일 처음에 찍을 때 하고 지금은 또 비교하면 우리 아이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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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이야기이다. 많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야. 여기는 아이스, 녹는 것, 뭐 있지? 계속 노는 것이야. 맞지?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중간, 세 번째 중간 뭐야? 여기 있다. Average sea level, sea level, sea level, 무슨 말이야? 바다. 우리 바다는 좀 커지는 이야기이다. 높이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것. It's risen 10cm since the early 1900s. 10cm 올라갔다, 우리 바다는. 다른 중간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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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 책에서 나중에 구경하고 싶으면 괜찮아. 여기는 다른 중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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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시간 없어서 오늘 그건 본다. 그럼 나중에 알아서 봐. 자, 그러면 알아서. 그럼 우리 문제 있다. 자, 난 사진다. 여기 다시 하고. 헬로. 문제 있지. 문제는 뭐야. 문제는 우리 지구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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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거 문제하고 준 거 봤지. 근데, 그럼 이렇게 뭐 따뜻해지는 것들. 뭐 이거 왜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이거는 설명할 거야. 일단, humans, humans, humans. 그거 우리 인간이야. 우리는 좀 엄청 심플하게, 쉽게 설명할 거야. 더 복잡하지만. 우리 humans, 인간이, 그 나븐 가스 만들고 있다. 나븐 가스. 나븐 가스 만들고 있고. 그 나븐 가스는, 좀 비늘. 비늘. 아, 비늘. 막고, 비누. 비누. 비누 알지? 우리 맨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씻어야 되지. 비누. 비누방울 알지? 비누방울. 그럼, 그 우리 인간 만드는 나븐 가스 때문에, 우리 지구. 우리 지구는 좀 큰 비눌. 비누방울 안에 있는 것 같다. 그 가스. 가스 때문에. 이런 큰 방울 만드는 것 같다. 여기 사진 있다. 그럼 좀 보자. 여기 사진 보면 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여기는 earth surface. 이거는 우리 지구.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울. 이거는 우리 지구. 하고. 큰 큰 비누방울처럼. 가스 때문에. 큰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기는 뭐. 햇빛 같은 것. 햇빛 같은 것. 여기는 해. 햇빛 들어가고. 다시 나갈 수 없고. 그럼 계속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있다. 알았나. 여기도 뭐. 내 그림. 내 그림보다. 또 7 그림 여기 있지. 똑같은 이야기 있다. 알았나. 그러면. 왜. 납은 가스. 납은 가스 하는 방식. 왜. 왜 이렇게 납은 가스 많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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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엄청 많이 있지만. 우리 이유는. 1, 2, 3, 4 가지 보자. 첫 번째. burning. burning. 그 숯 아니면 나무. 나무. 어. 화로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스 생긴다. 아마. 한국에. 요즘에 이렇게 안하지만. 아직. 중국에. 겨울에 추워서. 숯 많이 쓴다. 아. 한국에 뭐. 바비큐. 화로 같은 걸 하지.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meat. 고기. 네. Mr. J 나. 채식 알고 있지. 나는 고기 안 먹어. 고기 안 먹는 이유 많이 있지만. 하나는. 그 동물. 소. 돼지. 이렇게 키우는 것 때문에. 나쁜 가스도 많이 생긴다. 우리 지구한테 아프게 하는 것. 그런 이유 하나. 음. 세 번째. cars. 차. 오토바이. 오염 때문에. 이런 가스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factories. 이거는 엄청. 큰 이유. factories. 공장. 큰 공장 오염 때문에. 가스. 계속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있다. 그냥. 가스. 가스 있는 이유. 4가지 이야기 했지. 자. 그러면. 여기도. 가스 때문에. 가스 때문에. 가스 때문에. 따뜻해지는. 증거. 알겠나. 하고. 온도 올라가는 증거. 이런 시간 없어서. 한 번 더.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 그러면. What are the results. right. 나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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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븐. 결과 있다. right. 우리. 글로벌 워밍. 우리. 지구. 따뜻해지는 것. 안 좋은 점. 엄청 엄청 많이 있다. 멀리서. 일단 온도. 온도 올라간다. 여기 온도. 여기. 아마. 우리. 뭐. 백년 안에. 10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벌써. 너무 덥다. 여름이 아니야. 그럼 10도도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plants and animals can die out. 그 북극곰. 사진 봤지. 이런 동물 다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모르겠어. sea levels. 올라간다. 우리 바다 커지고 올라간다. 그럼 아마. 죽림. 우리 죽림 없어. 죽림 없어지게 할 수 있다. 바다. 아마 통영도 없어지게 할 수 있다. 바다 계속 올라가면. 또. 뭐지. deadly floods. 이거 floods. floods. 하여튼. 아. 홍수. 홍수. 홍수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 있고. hurricanes. 태풍 같은 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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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다. 이것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것이지. What else. Let's see. Food shortages. 음식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more disease and viruses.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힘들지. 근데. 아마. 이거. 계속 계속. 지구.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많이 생긴다. 뭐. 공기도 안 좋아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고. 마스크. 마스크 뺄 수 있지. 근데. 아마. 계속 계속. 영원히. 마스크 써야 돼. 이렇게. 우리.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그것 때문에. 마스크 계속. 써야 되면. 힘들지. 바이러스 같은 거. 따뜻한 날씨 좋아하니까. 이렇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Alright. 끝. 안 좋은 점 많이 있지.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What can we do. What can we do. 뭐 할 수 있어. 그럼 그거는 본데. 이제. laws. 법. 법. 변화 수 있다. 법. 왜. 큰 공장 때문에. 큰 공장 때문에. 오염. 많이. 납은 가스. 많이 만들지. 근데. 한국 점. 한국은. 문재인 뉴스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이렇게. 큰 공장. 오염 못 만들게. 이렇게는. law. 법. 만들고 있다. 공장은. 많이 못 만들게. 아니면.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같은. 법. 만들고 있다.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같은 법. 법. 그럼. 이런 법 만드는 대통령. 고르면 되지. 그 다음에. What else. 또. 보자. 아하.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이거는 뭐지. 그 뭐지. 바람. Right. Wind. Solar power. Wind. Solar power. 태양. 태양. 아니면 바람. Right. 풍. 풍. Right. 여기는 벌써 있지. 여기는 이걸로 전기 만들 수 있다. 아니면 태양으로 전기 만들 수 있다. 음. 이거 하면 또 되고. 또. 우리 뭐 할 수 있어. We can remove some greenhouse glasses. Plant more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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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사진 있었다. 아니가. 어디 갔나. 아하. Trees. 여기 보자. 아이고.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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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무. 나무. 뭐. 이것도 복잡하지만. 나무는. 그. 납은 가스 없어지게 한다. 알겠나. 그럼 나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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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면. 납은 가스도 없어진다. 그럼 그거는 좋고. Lots of trees. 그럼 보자. 법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뭐 할 수 있어. 음. Renewable energy. 태양불 같은 거 쓸 수 있고. 음. Plant more trees.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또. Use less electricity. 아니. 전기. 전기 많이 안 쓰면. 공장. 공장 오염 없어진다. 또. Recycling. 재활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alking or riding or bicycle. 차 타지 말고. walking. 아니면. 자전거 타기. 하면 좋겠다. 맞지? 아. 아이고.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너무 많이 했고. 힘들지. 그래도. 우리. 좀. 복습하면 좋아. 그럼. 우리 topic 이야기 했지. topic. 자. 난 다시 온다. Hello. topic. topic 이야기 했지. our topic. our topic. our topic. our topic. our topic. our topic is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그거는 우리 topic이다. 근데 problem. 문제 뭐야? 글로벌 워밍. 글로벌 워밍. 글로벌 워밍은 우리 지구. 따뜻해지는 것. 음. 그거 중과 이야기. 세 가지 했지. 맞지? 하고. 왜 남은 가스 있는 것 때문에. 왜 따뜻해지는 것들 이야기 했지. 그 다음에. 그. 남은 가스. 생긴 이유. 네 가지 이야기 했고. 맞지? 안 좋은 점. 일곱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수 있는지. 여섯 가지 이야기 했다. 음. 조금 후. 모여서. 그 이야기 할 거야. 마지막은. 비디오 한번도. 보여주셨다. 이. 이. 비디오는. 하나 더. 보여주셨다. 이 비디오는. 우리 나중에 지구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비디오만 보고. 우리 모여서. 이야기하자. 감사합니다. 비디오 보여주는 거야. 이거 조금. 무서울 수 있다. 아이고. 방금 우리 옛날 학생 사진 나왔다. 자. 보자. 여기 있다. 자. 보자. 여기 있다. 보자.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보자. 아니. 포스 크리너로. 자. 조금 무서울 수 있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get together!